Our 안녕하세요 충남와사넷뽑씨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와사넷뽑씨 이재건입니다 나는 솔직히 형들이 축구 지적할 때 축구로 형 저 유로파 출신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맞습니다 어허우 ㅋㅋㅋㅋㅋ 거짓말야 거짓말야 오앜앜앜앜앜앜 진실인거죠? 진실 와 이게 잘못됐네요 형들은 항상 주거를 잘 하십니다 ㅋㅋㅋㅋㅋㅋ 수습해야지 진혜 교수한테 영주가 돼 난 회사 전지훈련에서 솔직히 세지기형이랑 같은 빵 쓴거 엄청 불편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불러도 돼 이거 오른쪽 진짜 너무 좋았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소리야 재직이 형 나는 박동영 감독님 몰래 감독님 욕을 한 적이 있다 진짜 없어요 나 이거 정답을 알고 진짜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건 손을 불러 진짜 이거 아니네요 사피 이게 걸리네 여사편도 할 기회 드릴까요? 박동영 진짜 아니에요 참았어야지 참았어야지 너무 아파 아 깜짝 놀랬어 이거 근데 약간 진실되네 아니야 나는 솔직히 벨기에에서 부르면 다시 간다 아 절대 안 돼 저는 충남 아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내줘 다시 보내줘 감독님보다 정기쌤이 더 좋다 둘 다 곤란하잖아 감독님보다 정기쌤이 더 좋다 고맙습니다 왜요? vous levez 지금 정기쌤이 어떻게 꽂힌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기쌤 자랑해요 하하하하 감독님 지물만 하면 자꾸 이게 나와 만나서 역으로 복수해주세요 이거 못 참으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하자 항상 정규쌤이 뭔두 꼽는다 그러잖아 내가 더 잘 꼽을 수 있다 이게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정규쌤이 더 잘 꼽는다? 정규쌤이 더 잘 꼽는다? 이길 수 없다? 아 난 절대 모르겠지 정규쌤은 절대 안되지 택도 안되죠? 폰 살짝 떼신거 같은데? 택밤 뺀거 같은데 으아아아아아 정규쌤 아 정규쌤 자리 한번 만들어야되는거 아니에요? 모시고 올까요? 정규쌤이랑 한판 떠야되나요? 정규쌤 바로 옆방에 정규쌤 정규쌤 죄송합니다 정규쌤 지루한 동기의 인상속에 재밌는 재밌는걸 할수있는 기회여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형들이랑 정규쌤 정말 사랑합니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아산무궁화 미드필더 김진석입니다 아산무궁화 아산무궁화 아니다 아 하하하하 이거 써야돼 이거 써야돼 이거 써야돼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감독님 좋아하는건 진짜인데 형들보다 감독님이 더 좋아해 그럼 한번 갈게요 뭘요? 나는 형들보다 감독님이 좋다 오케이 이제는 나오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짐 싸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산무궁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